메이커가 처음 만나는 기초 전기전자와 싱커캐드 서킷 자세한 설명은 책으로 만나보세요 나도 만드는 작품 두번째 B미로를 만들어 봅시다 작품에 사용된 전자부품은 두꺼운 구리 단선 약 1m 3V 능동 피해저 부적 다리가 2개인 로커스위치 AA 건전지 2개와 건전지 홀더 전선, 절연 테이프와 수축 튜브를 사용합니다 재료는 상자 하나가 필요합니다 만들기에 사용하는 도구는 전선의 피복을 벗길 수 있는 스트리퍼와 롱로드 라이퍼, 가위, 칼, 송곳을 사용합니다 먼저 긴 구리 단선을 20cm 정도 하나 잘라줍니다 짧은 선은 손잡이로, 긴 선은 미로로 사용합니다 구리 단선의 피복을 모두 벗겨야 하는데요 전선을 감싸고 있는 절연체 피복을 벗기는 도구와 방법은 책에서 확인하세요 피복을 모두 벗기면 짧은 선으로 손잡이를 먼저 만들어줍니다 끝에는 전선을 연결할 수 있게 둥글게 말아줍니다 앞에는 원하는 모양을 구부려서 만듭니다 끝 부분에 30cm 정도의 자른 전선을 연결해줍니다 수축 튜브나 또는 절연 테이프로 감싸 단단하게 연결합니다 미로를 통과할 손잡이가 완성되었습니다 남은 구리 단선으로 미로를 만들어 봅시다 손으로 구부리고 주변의 물건을 사용해서 구부려줍니다 너무 복잡한 미로는 게임하기 어려우니까 잘 고민해서 만듭니다 구부려진 미로는 상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크기입니다 미로의 끝을 상자와 연결할 수 있게 구멍을 뚫어줍니다 피에조 부저입니다 다리가 긴 쪽이 플러스 극인데요 이 플러스 극이 오른쪽으로 가게 피에조를 상자에 꼽아줍니다 상자를 뒤집어서 다리를 눌러 피에조가 종이에서 빠지지 않게 합니다 피에조 옆에 로커 스위치를 넣을 수 있는 작은 구멍을 뚫어줍니다 로커 스위치를 눌러 상자에 끼워줍니다 전선을 이용해서 로커 스위치의 한쪽 다리와 피에조의 플러스 극을 연결해줍니다 절연 테이프를 이용하여 전선을 단단하게 고정합니다 피에조의 마이너스 극 다리에도 전선을 연결합니다 이 전선은 나중에 건전지의 마이너스 극과 연결됩니다 미리 뚫어놓은 구멍으로 구리 단선 미로를 넣어줍니다 끝부분을 구부려서 미로가 빠지지 않게 합니다 미로의 한쪽에는 전선을 연결하고 절연 테이프로 고정해줍니다 이 전선은 나중에 건전지의 플러스 극과 연결됩니다 반대쪽 미로도 테이프를 붙여 고정합니다 건전지의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구분해서 연결합니다 미로에는 플러스 극을 피에조 부조 쪽에는 마이너스 극을 연결합니다 합선되지 않게 절연 테이프를 잘 붙여줍니다 스위치 옆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 앞서 만든 손잡이의 전선을 넣어줍니다 전선의 끝은 로커 스위치의 한쪽과 연결합니다 이제 B 미로가 완성되었습니다 건전지를 넣고 테스트해 봅시다 로커 스위치를 킨 다음에 손잡이가 미로와 서로 닿았을 때 삐이 소리가 나면 잘 만들어진 겁니다 미로의 모양 또는 손잡이의 모양을 바꿔가면서 게임을 해 봅시다 누가 소리를 내지 않고 빠르게 미로를 통과하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